십오 과목 15일 다음 학교에 우리 보증이 이주자지 슬로바, 으라제니아, 그라마틱이, 오지다로비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하루시엔코 아트 도우는 우체 오슬리 다보 각 프리미체 리칼스티보 어휘 및 표현 신체 지알로 아 스마트 리체 더 슬리에보 이 이스베르 머리 머리 머리가 아파요 목 목 목이 아파요 배 배가 배가 아파요 팔 팔이 아파요 다리 다리가 아파요 손 손 손이 아파요 발 발이 아파요 전망 몸 몸 몸 몸 몸 몸 раб 까르마 이 слово BE, 그 뜻이 지내중니다 이 слово 또 다른 뜻이 корабль 그루시아 이 слово TARI, 그 뜻이 나가 이게 또죠 значит most 오케이 다음은 이제 치료 뱅원 병원 아파요 병원에 가요 약국 약국 약국에서 약을 사요 약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가요 약국에서 약을 사요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이 증상 증상 심토모이 아프다 어제 몸이 아파서 수업에 못 갔어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받다 언제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풀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 몸이 아파서 수업에 못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풀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표현 위라제냐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푹 쉬다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약을 먹고 푹 쉬세요 아스누바 아스누바 글라굴라 블루스 수픽스 은후에 까로쎄 에터치 나칫 포슬레 이리 포슬레 다부깍 다부스찜 에터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집에 가서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스마트치 에터 슬로바 슬로바 먹은 후에 에터치 포슬레 다부 각 프린이맞게 약을 먹은 후에 포슬레 다부 각 프린이맞게 릭가어 릭가어 хорошо 오케이 오케이 тогда вы можете прочитать 지начение на русском 오케이 이 스마트치 다부 리추 아 페르보이 바리안트 까그다 예스 바침 우 아스노보이 글라굴라 다그다 아스노바 글라굴라 플루스 수픽스 은후에 다 부스찜 먹다 먹은 후에 아 예스 리 네트 바침 다그다 아스노바 글라굴라 플루스 바침 르 바텀 후에 배우다 배운 후에 이 파슬레드니 바리안트 예스 리 예스지 바침 르 리얼 르 르 다그다 вместо этого 바침 르 플루스 바침 르 바텀 니은 바텀 후에 다 부스찜 это слово 만들다 это 바로 차이자 как 만든 후에 다그다 오프라제니의 연습일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오프라제니의 아진 나타샤씨 몸은 좀 어때요? 어제 목욕을 아트 며치째 알았쇼 한 후에 일찍 자서 지금은 괜찮아요 오케이 이 오프라제니드 바 지훈씨 어제 수업 끝나고 뭐 했어요? 점심을 점심을 아트 며치째 오케이 먹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케이 알았쇼 다그다 슬래주시아 스트라니쳐 수픽스 으세요 короче это значит веселивая форма или уважительная форма когда 오늘 수업에 안와요? 네 몸이 아파서 오늘은 수업에 못가요 그래요? 그럼 약을 드신 후에 집에서 푹 쉬세요 이 глагол은 쉬세요, 이 глагол은 쉬다, which means отдыхать или отдонуть지 아 쉬세요, which means отдыхать или отдонуть지 이렇게, 바로 차이자 그럼,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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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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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읽다, 읽으세요 아, 따라서 받침이 넷 또, 아스로가 콜라 콜라 플루스 수픽스 세요 가다 가세요 이 바슬레디니 바리안트 예슬리 예스지 바침 르 다그다 베슬르 바통 세요 글라글로 만들다 또 빨로 차이자 각 만드 세요 오케이 알았쇼 다그다 오프라지애니에 연습 이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오프라지애니 아진 샤오위씨 스트레스를 어떻게 불어요? 저는 운동을 해요 리사씨도 운동을 아드베치제? 하라쇼 하세요 스트레스가 풀릴 거에요 오케이 오프라지애니드 바 이 약은 언제 먹어요? 먼저 식사를 한 후에 약을 하라쇼 먹으세요 The noun 이 глаг STEVE 먹 though 먹 though 먹 though 또 다른 방법은 드시다 먹다 드시다 답변은 드세요 드세요 드시다 먹다 OK 여기가 더 많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듣고 말하기 여러분은 언제 아팠어요? 어디가 아팠어요?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QR코드 OK 아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잠이 잘 옵니까? 자주 깨지 않습니까?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잡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싶습니까?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 식사하고 목욕한 후에 주무세요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OK 이슈라스 여러분은 밤에 잠이 잘 옵니까? 자주 깨지 않습니까?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잡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싶습니까?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 식사하고 목욕한 후에 주무세요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OK 이따그다 슬레드위시아 스트라니차 오프라진의 아진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마프로스 아진 이 사람은 왜 잠을 잘 못 잤습니까? OK 아따베지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잤습니다 알았쇼 바쁘로스 드바 이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서 어땠습니까? 너무 알았쇼 피곤했습니다 OK 2 오프라진의 드바 잠을 잘 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풀어요 스트레스를 풀어요 снимать 스트레스 это верно или не верно? конечно верно 2 차를 마셔요 пить 차이 아 아 아 아 по тексту это не верно но по вообще вообще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о в данном моменте по тексту это не верно 아 아 바쁘로스 3 친구를 만나요 스트레스 지쳐 с другом или по другой это тоже не верно OK и 바쁘로스 4 это просто по тексту хорошо по тексту и 바쁘로스 4 목욕을 해요 а это хорошо это верно и Папурос 4 пиачи 커피를 안 마셔요 а это не пить кофе это тоже верно и по следни 저녁 식사를 해요 это хорошо это тоже верно по тексту написано до три часа до сна кусячи так написано OK хорошо тогда упражнение 3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вы можете вы брать слабо есть премьера стресс стресс хорошо 푸세요 목욕 목욕 한 후에 хорошо 주무세요 и окей так я спрощу на Карейском и вы можете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 на Карейском 다음,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대답하세요. OK, 이 슬레드 위시버 브로스 병원에 같이 갈까요? 대답하세요. 이 슬레드 위시버 브로스 병원에 같이 갈까요?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?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? 보기와 같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쓰세요. 우리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그런 책으로 읽으신다면 이렇게 읽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계신 책으로 읽습니다. 여러분이 의미가 어떻게 읽습니까? 여러분이 고속적으로 읽습니다. 여러분은 더불어복음에 대해 해주세요. 네, 여러분이 계신에 대해 읽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